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힘쓰기로 했습니다. 권 의원은 어제 광양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위안부 기림식과 수요시위에 참석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야당 의원들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.